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수요일 발생한 플로리다주 고등학교 총격 사건은 올해 미국 내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17번째입니다. 특히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만 8건에 달합니다. 미 전역에서 총기 규제 목소리가 다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끔찍한 총기 난사가 벌어진 플로리다 파크랜드시. 천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참석한 주민마다 촛불을 손에 들었고 한켠에는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는 메모판이 세워졌습니다. 희생자 가족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슬픔을 억누르고 강한 목소리로 총기 규제를 외쳤습니다. 제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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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을 잃고 죽었습니다. 지역 치안 당국과 정치인들도 한 목소리로 강력한 총기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각종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내는 소셜 테이너이자 유명 코미디언인 지미 키멜.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총기 규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직격하며 울먹였습니다. 미 전역에서 총기 규제 목소리가 일면서 연방 의원들도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최소 총기 구입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법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총격 사건으로 숨진 더글라스 고등학교 내 피해 학생들의 신원도 모두 확인됐습니다. 생전에 환하게 웃는 이들의 페이스북 사진이 공개되면서 미국인들의 슬픔을 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